안녕하세요. 지난날의 이유 다시 찾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시에 영업을 하는 저희 카페의 특성상 긴 걸음 왔다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먼저 죄송하네요. 또 벌써 저희 카페가 명소로 소문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요즘의 감성을 제대로 반영해봤는데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기대가 많다이거든요. 제가 오늘 입은 착장이 이분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기대도 되는데요. 장담 컨대 80점 이상 나올 거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다른 패셔리스트다니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1세기 패션 문화와 앞으로의 트렌드를 창조해 나갈 학과 의류학과 메뉴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 네, 앉아서 자기소개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화에서 스페인어 학과 때는 부끄러워하는 친구가 직접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의류학과는 직접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류학과. 저도 학교를 재학할 당시에 의류학과 학생들을 몇 번 만났는데요. 멀리서부터 뿜어나오는 특유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바이브가 있었습니다. 뭔가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약간 나오는데 편하게 학과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의류학과는 섬유, 직물, 마케팅, 머천다이징, 바이브로 시작해서 패션 산업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을 배우고 있는 의류학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류학과 소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지금 확실히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오늘 덥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되게 좀 더운데 이 팔토시, 하... 패션... 땀은 안 차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는데요. 의류학과 자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좀 부족해서 관심은 있는데 무슨 학과인지 몰라서 접근을 할 수 없었다는 청소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질문을 받아볼 건데 긴장되시나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가들에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가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의류학과는 옷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저 의류학과는 옷을 만들 수 있는 학과고요. 옷을 만들기 전부터 섬유나 직물, 패턴까지 다양하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옷을 다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는 졸업하기 직전에 졸업작품 패션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대략 졸업 때까지 몇 벌 정도 만드는 건가요? 어, 제가 사실은 2학년이라 제 과대언니에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과대언니 혹시 보고 계시나요? 제가 과대언니께서 도움을 드렸는데 도움을 부탁드렸는데 최대 수강하는 수강생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최대, 제일 적게는 3벌부터 많게는 무한대까지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네, 과대언니 재현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 저도 약간 이런 사람인데 손재주가 없는 사람이 의류학과에 진학할 수 있나요? 진학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 네, 저도 굉장히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심지어 제 별명은 똥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류학과를 진학하는 거는 손재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트렌드를 굉장히 찾는 게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트렌드. 그럼 트렌드도 못 찾으면 가면 안 되겠죠? 트렌드를 못 찾아도 옷을 살아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의류학과로 보세요. 이어지는 질문은 이제 대학교니까, 학교니까 수업을 듣겠죠? 수업에 관련한 질문인데 주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 네. 저희 의류학과는 옷을 만들 때 섬유부터 시작해서 섬유를 염색하는 법, 직물, 패션 일러스트,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뭐 패턴을 짜는 패션 드레이킹까지 다양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들으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 수많은 강의 중에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을까요? 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패션 소비자 행동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빡센 강의인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스타일링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수업의 과제가 홍대에 지나다니시는 패션 피플들을 붙잡고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제가 있었습니다. 지나다니는, 홍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네네. 그러면 싸이비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저의 부탈을 뿌리치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직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의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분은 어, 굉장히 바지가 굉장히 트렌드하시고 굉장히 개성 넘치시고 굉장히 많은 엄청 독특한 그런 패턴들과 굉장히 다양한 악세사리가 달려있는 분들을 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야기를 건넬 적이 있는데 어, 굉장히 직업들이 다 평범하시지 않으시고 뭐 패션 앤디도 있었고 뭐 사진관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얼마나 굉장했으면 목둔케은의 굉장하다는 형용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분 저도 굉장한 분을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이 친구가 직접 이 과목의 이름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패션 일러스트라는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네. 저 일러스트 과목은 옷을 더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인체를 9등신에서 10등신으로 어, 비율을 막 배우는 것부터 옷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9등신, 10등신 꿈의 비율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숫자 뗀거만 하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의료학과에 진학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때가 있나요? 네. 제가 의료학과에 진학했을 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저희 4학년 선배들이 졸업 작품 패션쇼를 할 때 제가 헬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양한 모델분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패션 디자인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전에 졸업쇼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패션쇼에 오시는 모델분들은 또 어떻게 섭외를 하나요? 저희 학교에서 모델 회사와 같이 협력을 해서 섭외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늘씬 늘씬하고 네. 실제로 9등신과 10등신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가르래요. 그러면 이 학과에 오히려 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도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통통한 책을 껴서 사실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많이 가꾸게 되었고 제가 입는 옷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의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만의 개성을 살린 의류학과가 되고 싶어서 우리 학생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스토리네요. 영웅담 느낌 다음 질문을 해준 학생이 패션 에디터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패션 잡지사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의류학과에 간다면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발탄을 쌓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의류학과에 진학하시면 디자이너나 무역회사 패션 MD로 많이 취직을 하시긴 하시는데 패션 에디터도 당연히 다른나를 취직 가능하십니다. 근데 저희 패션 에디터에 대해서 자세한 교과목을 들 수는 없지만 패션 에디터 또한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배울 수 있는 의류학과에 오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류학과에 진학하기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선배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의류학과를 희망한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기억이 나는데 의류학과는 생각보다 멀지 않고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또 궁금한 게 생기면 여기 아마 작가 언니가 편집자 언니가 제 인스타 아이디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고난과 역경 그 어깨가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 고난과 역경 대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었나요? 제가 고등학생 당시에 저처럼 의류학과를 희망하는 같이 준비할 친구도 없었고 또 지인 중에 의류학과나 패션에 대해서 동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패션에 대해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패션에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을 막 찾아가서 연락도 해보고 이메일도 보내보고 이랬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없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팔은 마팔입니다. 네. 마팔입니다. 샤미가 했어요. 지금까지 의류학과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되신다고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약간 무게감 있는 진행을 했다면 네. 무게감 있었죠? 굉장히 무거웠어요. 네. 그렇죠. 무게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류학과의 수업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체험해 봤는데요. 이제는 패션 일러스트를 배워보았다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제가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일러스트를 배워보러 떠납니다. 배우러 갈까요? 고고고? 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